안녕하세요. 천명 김보살입니다.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복잡한 하루를 지내시느라 아마 많이 힘들고 때로는 아쉬움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가족들이랑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하늘이 큰 복을 주니 만사영통이다. 48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60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 72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하다. 84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그만 미루어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가 없어 외롭고 철양하다. 49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라. 61년생 건강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휴식이 필요하다. 73년생 관제구서를 조심해라. 85년생 가까운 곳에 나들이는 길 하나 먼 여행은 금물. 범띠 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달게 울음이 새운 길을 맞이하여 준다. 50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구나. 62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이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74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이다. 86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라. 그 안에 복이 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큰 뜻을 이루니 세상의 모범이 된다. 51년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하루이다. 6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겠다. 75년생 힘들게 이룬 것일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법이다. 87년생 겸손하고 이의 바르게 행동하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 52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64년생 아랫사람을 챙긴다면 도움을 받으리라. 76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88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이다. 여럿이 함께 가라. 뱀띠 가겠습니다. 긴 여행에 고향 땅이 그립구나. 53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65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어라. 길하지 못하다. 77년생 몸이 외지에서 노니 돌아갈 때를 기약할 수 없구나. 89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기울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난다. 54년생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한다. 66년생 귀하를 멸시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된다. 78년생 숨겨놓은 기술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 90년생 뜻이 있으니 길이 열린다. 양띠 가겠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다.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67년생 천번이든 만번이든 참하라. 79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다. 91년생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끝내 이루리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 주지 않는구나. 56년생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68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이다. 80년생 오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92년생 여행은 금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닥띠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라. 57년생 평소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말라. 69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호전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81년생 서두르지 말라. 길게는 3년을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93년생 밖으로 나가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일 때이다. 58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권이 성사된다. 70년생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82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찾아가라. 94년생 상대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구나 포기함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만인의 존경을 받으니 보은하라. 59년생 주위의 얇은 말을 듣고 꺾이지 말라. 71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83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난다. 95년생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